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, 2, 3, 4 메인 항목 1번 설명 드릴게요. 오른발부터 두 걸음 앞으로 워, 워, 워 오른발 앞으로 락 스텝 왼발 락의 니 커버 왼발 백 락 스텝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상반 히스쿨 히스쿨 오른발 포워드 이러고 볼타 4분의 3턴 왼쪽 어깨로 4분의 3턴에서 3시로 가실 거예요. 처음에는 오른발 포워드 스몰 사이드 스텝 4분의 1 턴 크로스 사이드 스텝 4분의 1 턴 크로스 사이드 스텝 4분의 1 턴 3시에 오셔서 오른발 포워드 스텝 섹션 1, 2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섹션 왼발 맘모 스텝 스몰 백 사이드 백 스텝 하시고 오른발 백 스텝 왼쪽 어깨로 이 분행을 과연 틀어서 9시를 보시고 왼발 포워드 그대로 오른발 포워드 왼발 백 크로스 오른발 포워드락 왼발 리 커버 오른발 스몰 백 스텝 왼발 백 스텝 요번에 오른쪽 어깨로 이 분의 일 방향 틀어서 세체를 보시고 포워드 왼발 락 앤 리 커버 세 번째 섹션을 천천히 카운트 해볼게요 왼발 맘모 1, 2, 3, 4, 5, 6, 7, 8, 9 라스트 섹션 왼발 코스터 오른발 코스터 코스터 그대로 뒤에 있는 오른발을 내려놓으면서 코스터 진행 코스터 왼발 포워드락 오른발 리 커버 왼쪽 어깨로 트리플 풀턴해서 제자리 돌아오시면 돼요 2분의 일 포워드 뒤에서 포워드 3번, 4번을 카운트를 연결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, 9 1, 2, 3, 4, 5, 6, 7, 8 1번부터 라스트 섹션까지 카운트 연결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